안녕하세요. 용과 같이 시리즈 팬 여러분. 용과 같이 세븐 외전, 이름을 지운 자에서 3대 니시탈의 호마레 역을 맡은 김재욱입니다. 올해 여름에 용과 같이 세븐 외전 발매 소식과 저의 출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얼마 전인 11월 9일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연기한 3대 니시탈의 호마레는 매력적인 외면, 이면에 아주 거친 광기를 품고 있는 인물인데요. 강자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어떤 그런 것에 갈망을 가지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름을 지운 자 키리우 카즈마와 만나서 이 이야기에 어떻게 관여가 되는지 기대하며 플레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게임 속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욱이었습니다.